제목은요. 럭키데이예요. 32카운트고요. 포올작품입니다. 텐리스타트 없어요. 1번부터. 섹션 1. 1번 시작. 린디. 1&2. 3&4. 5&6. 7&8. 그렇죠. 왼발로 끝났습니다. 2번. 오른발부터 터스트로 시작. 1&2. 3&4. 5&6. 7&8. 하고 락킹체에서 왼발로 무게정식. 그렇죠. 3번. 오른발 앞으로 하면서 도는 겁니다. 시작. 1. 홀드. 3. 홀드. 5. 6. 7. 8. 으고으고 하면서 힐 바운수를 세워 놔서 왼발로 무게정식. 마지막 4번. 재즈박스 90도. 재즈박스. 시작. 1&2. 3&4. 5&6. 7&8. 왼발로 끝났습니다. 자 3시 방향에서 1번 시작. 1&2. 3&4. 5&6. 2번. 1&2. 3&4. 5&6. 7&8. 3번. 2&3. 4. 5&6. 7&8. 4번. 2&3. 4. 5&6. 1번. 시작. 1&2. 3&4. 5&6. 7&8. 1&2. 3&4. 5&6. 7&8. 1&2. 3&4. 5. 6. 7&8. 1&2. 3&4. 5&6. 7&8. 1 2 3 4 갈까 말까 1 2 돌고 5 쿵쿵쿵 재질박스 90도 재질박스 9 시작하시는 거예요.